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5월 상시 프로그램 마술교실을 운영합니다. 6, 7세 아동과 부모가 대상이며 5월 한 달간 매주 화요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센터 4층 배움교실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가 서 있는 이유를 마술로 배워보자와 우리가 마시는 우유가 마술과 만나면 마술사들만의 비밀 배우기, 과자를 이용한 마술쇼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. 5가정을 선착순 모집하며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면 됩니다.